대표 배우 이병헌씨 올해 TVN 드라마 이서션 사인에서 유진철 역으로 또 한 번의 역대급 드라마를 탄생시켰습니다 내년 개봉 예정적인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팬분들을 향해서 손 한 번 만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병헌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죠 전세계 대표 배우 이병헌씨 올해 TVN 드라마 이서션 사인에서 유진철 역으로 또 한 번의 역대급 드라마를 탄생시켰습니다 내년 개봉 예정적인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멋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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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팬분들을 향해서 손 한 번만 Homer 손 한 번만 흔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병헌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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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았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